뒤로 돌아가니 무당들 왜서 구탄을 하고 구탄은 격식을 하나 헬 보았나. 지나가던 박수만 진뒤 직생을 했다나 한 거리 놀고 가면 어떠냐. 아 그게 망측해라 남이 여자 무당도 못하나 박사 무당이 물을 다 들어 왜죽비죽아. 한 거리 못 얻어 놀기도 했지. 짙은 거 한다는 말만 들었지 하는 거 보기랬나 헬 보았나 지랄버리더라. 더풉 많이 물더니 상지를 whether들 빼더니 이건 심하구나 어들은 소돈만 cardio 내가더니 봄개뿔리 단패 붓지고 하늘도 마라 턱걸이하고 다지른자와는 직진법하니 만일 한 거리 안에 노줬더는 싸박사 호박사 익명사 다른 photo fiance 쾌쾌쾌쾌tu 잘바지리다 씨뿌닥치 죽자 그럼 무당heart 정수하곤 되군 한걸이 놀래주더 Hot Chom-G pécil 한가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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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부모 우리 우리 라고 날 찾아 반겨줄 줄 왜 못 죽는 아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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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때 한경돈 내 편 내가 일리와 살던 뭐냐 후덕덕 뛰어 들어가더니 아이고 이리 부어 통성 왜 그러고 아이고 삼 논석 달 열사하루고 살아라 그 무슨 거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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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이야 왔다 왔다 나와보지 아예 캔 뭐 왔다 왔다 무슨 거 왔다 왔다 하는지 내가 내가 나가보야 알잖아 나왔었으니 심상한 새손에만 들어도 울던 분이 눈물을 줄을 흘리고 있었는데 잘 썼던지 못 썼던지 기성깡사니 돈 붙이고선 오입자 해라 찰색은 썩자라던 말 자기가 우리 어머니라는 양반에 도는 마술을 바짝 깔아볼 수밖에 없네 공수대는 공수건 왔으니 만 흔적은 누구리 알며 가느니 가느니 정기가 알걸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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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